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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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한 매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김건희 씨가 지금 명품백을 선물 받았던 보도가 나왔어요. 근데 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. 진짜 디올백을 받았나라는 질문 받았으면 아직도 소장하고 있는가. 그 다음에 백을 선물한 최옥세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관계인가. 무슨 이유로 면담을 했는가. 이런 부분을 좀 답변을 대통령실 측에서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이란 전제하에 질문되는 건 아니고 제 질문을 좀 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